크리스천 소녀가장, 트로트 가수, 와니아를 아십니까? 크리스천 튜브는 이름 그대로 많은 크리스천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영상이 바로 와니아의 영상입니다. 정말 어린 나기에 타국에서 소녀가장이 된 미얀마 소녀 크리스천 와니아양을 소개합니다. 와니아는 미얀마 출신의 대한민국 가수인데요. 현재는 동생 두 명과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본인의 말로는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니아는 2007년생으로 16세이며 미얀마 카렌족 출신입니다. 현재 부모 없이 고아로서 두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카렌족 가수인 아빠 후투아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로 떠났으며 역시 미얀마 가수 출신인 엄마 사시카는 가남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부류의 명곡 폴포츠 와니아, 애틋한 하모니, 이무진, 이찬훈, 눈물, 외 와니아양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6월 25일 방송된 KBS ETV 부류의 명곡에서는 아티스트 백정편으로 꾸며져 폴포츠엔 와니아, 성광, 김기태, 카드, 프로미스나인, 이무진이 출연했죠. 이날 미얀마에서 온 16세 소녀 가수 와니아양은 폴포츠와 함께 잊지 말아요를 선보였는데요. 와니아양은 난민이로 한국에 귀화했던 사형과 최근 병사가 악화되며 돌아가시게 된 어머니 이야기를 전했죠. 와니아양은 이 노래의 가사가 제가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가사 같아서 꼭 불러드리고 싶었다며 선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애절하고 감동적인 무대에 이무진은 대기실에서 눈물로 보였고 MC 2000원도 고개를 젖혀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MC 신도겹은 사실 처음에 부류의 명곡 나오기로 한다는 소식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했다며 그래서 가족 속에 어머니 자리까지 모두 준비를 했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다.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보시고 계실 어머니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와니아양은 엄마, 저 엄마가 항상 소망이 왔던 부류의 명곡 무대에 서게 됐어요. 최고의 최선의 무대 보였으니까 앞으로 계속 제가 노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영상편지를 띄웠습니다. 이에 백지영은 목소리 자체가 희망을 담고 있다며 목소리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화이팅 넘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와니아, 안혜은과 콜라보 26일 싱글 우리 발매 평화를 노래하는 미얀마 가수 와니아가 로컬 하이 레쿠즈와 손잡고 새 앨범으로 찾아왔습니다. 와니아는 안혜은과 콜라보한 첫 싱글 앨범 우리를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죠. 와니아의 신곡 우리는 작사와 작곡 가창 모두 만능인 싱어송라이터 안혜은이 작업에 참여해 음악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와니아와 안혜은이 콜라보한 우리는 어려운 시기 대중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곡으로 해선 강한 두 아티스트의 색깔이 돋보이는 만큼 네티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혜은과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와니아는 서정적이고 희망을 그리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 묻어있는 가사와 맑은 창법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으며 앞으로 로컬 하이 레쿠즈와 함께 더욱 폭넓은 음악활동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와니아가 트롯 전국체전 출연 후 인지도 상승을 실감했는데요. 예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글로벌 친구들의 명절나기 편으로 꾸며졌죠. 이날 와니아는 미얀마에서 왔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트롯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떨어졌다. 그런데 아침마당에서 섭외 연락이 와서 놀랐다. 여기 나온다고 주변 삼촌 이모들이 많이 축하해줬다고 인사했습니다. 와니아는 트롯 전국체전 이후 사람들이 알아보는지 묻는 질문에 많이 알아봐 주신다. 식당에 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방송 봤다며 사인해달라고 하신다며 인터넷에 완 한 글자만 쳐도 와니아가 나와서 친구들도 신기해했다고 했습니다. 와니아는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으로 소머리 국밥을 꼽았죠. 그는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먹은 게 소머리 국밥이었다. 아는 삼촌이 시켜주셔서 다음에도 먹었다. 항상 가니까 아주머니께서 너 소머리 국밥이지 라고 말하시다며 웃었습니다. 카렌족인 그는 나는 목이 긴 쪽은 아니고 카렌족 안에서도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 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와니아는 명절이 그리운 사람이 누구냐 묻자 엄마와 동생이 그리운데 하늘에 계신 아빠 생각도 난다며 6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했죠. 와니아의 아버지는 미얀마의 유명 가수였다고 하는데요. 와니아는 어릴 때 아빠가 콘서트 할 때 가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엄마와의 한국 생활에 대해 엄마가 아직 한국어를 많이 힘들어하셔서 가정통신문이나 집에 오는 서류는 내가 번역한다. 잘 모르면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물어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9년에 엄마가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다고도 밝혔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와니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곡인 안예은의 상사를 부르며 무대를 장식했고 이에 출연진들은 안타까움에 눈씨를 불켰습니다. 미얀마 출신 14살 한국 가수 세 손가락 꽃 떼어 피어나길 군부 타나피의 2016년 입국 외국인 가요제를 통해 가수의 길 세 손가락 경례 사진 찍을 때 지금은 미소 지울 수 없어요. 민주주의 투쟁의 힘이 되길. 제가 부른 노래가 미얀마 시민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요. 노래 제목처럼 빨리 미얀마의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는 2021년 5월 16일 미얀마의 봄과 에브리싱 윌비오케이 등 민주주를 위해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헌정곡 두 곡을 선보였죠. 미얀마의 봄이 조국의 아픔을 노래했다면 에브리싱 윌비오케이는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미얀마 시민의 저항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죠. 와니아는 미얀마와 태국 국정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데요.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를 피해 타이로 건너간 엄마가 2016년 한국의 난민이로 입국하면서 와니아도 두 동생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죠. 2018년 외국인 가요제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트롯 전국체전에서 돌아가신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상사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카렌족 민족 가수였던 아버지는 미얀마 내전을 피해 태국으로 대피하던 과정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와니아가 가수가 되는데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키타를 치면 저는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미얀마의 봄 노래를 부를 때 아빠 생각이 나서 울기도 했어요. 가사에 아버지의 고향이 나오는데 아빠가 가수의 꿈을 키우셨던 그곳이 떠올라 슬펐어요. 그는 미얀마 헌정곡을 부른 이유에 대해 미얀마 시민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구태타를 일으키자 시민들은 민주화를 유혹하는 시위를 일으켰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미얀마를 위한 헌정곡을 제안받았어요. 한국의 미얀마의 아픔을 알리고 싶었어요. 미얀마의 봄에는 세손가락 꽃되어 피어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세손가락 경련은 미얀마 시민 사이에서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경련은 헐리우드 영화, 헝거게임에서 폭력적인 독재 국가에 시민이 권력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쓰였고 이후 태국과 홍콩 시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사용했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은 너무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16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우리 완유아 양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유아 양과 두 동생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면 타국에서 어린 나이에 두 동생을 건너리고 가장이 된 우리 완유아 양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티구였습니다.